가현이 산수 바텀에서도... LPL에서 롤러가 이것을 유행시켰거든요 요즘 비드라인드는 뭐, 서포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만들어냈었거든요 아 그쵸 그래서 바텀에 균형력이 와 제리 야 이거 진짜 제리만 아니었어도 무섭고 잡은 건데 네 진짜 카사도 꼬았죠 그럼 여기서 꼬아줘대요 이건 연계치니까 좀 매섭게 들어오는데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카사가 이걸 또 한 번 꼬아서 야 이쪽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지 제나비컴버를 말씀하셨는데 이 듀오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죠 강쾌설이 네이밍 해주셨거든요 제나비듀 제나비? 정화있어요 정화있고 이런 승부수도 가볍게 위렸죠 래넥쪽 강한 데이밍이거든요 달리야만 잡았고요 와 바텀에서 이야 비소식이 막 터져나오는데요 대각선으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블러가 알고 있던 것 같아요 네 아 알겠어 소트하트가 한 발 더 나완대요 래넥톤 비에고의 전투력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장면이 딱 나왔고요 알비가 왜 여기 있을까요 알비가 왜 여기 있을까요 여기서 나와요 와아 와아 케이야 아 상을 예쁘게 차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또 대우수적으로 폼폼 그 폼폼 물러서 한 번 닦아 장이 안 바뀌고 이번엔 3명 3명 야 이건 좀 아닌지 않아? 시리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그래도 데려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왜 이게 안 돼 아이고 아 이러면 역셈 만든대요 아 역셈 좀 만들 아 2명 그래도 카나비가 카나비가 마무리 아니에요 마무리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저게 아이고 차이니스 타이베이 차이니스 타이베이 반격 대성공이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클린 소울킬 장면인가요 와아 어떻게 어떻게 나왔죠 아니 레오나도 멀리 있지 않았는데 레오나 있었네요 와아 와아 드디어 소울킬이 나올까지 용까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 말씀하신 용 전 용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음 전령도 좀 손쉽게 먹지 않을까 싶어요 탑이 레넥이기 때문에 오오 싸움 오오오 싸움 비에고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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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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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여기서 포피가 혹시 벗수 창출하면 그건 좀 무섭거든요 하나비 진입하려 가고 있죠 자 띄옵혀요! 선진이 포피가 먼저 가다가 암나잉 먼저 치고 있고요 암나잉 맞추고 있어요 레렉턴! 레렉턴! 레렉턴이니까! 암나잉 완벽하게 잡아줬거든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도구까지! 아니 켈리아가 방금요! 아 저게 안 죽었네요 켈리아가? 이거 죽어도 인정이죠? 그렇죠! 하나비를 잡을 거니까 룰러가! 도구 추적자! 에? 피한 거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득점을 했고요 역시 대한민국 대표팀! 카이사가 없는 공간에서 카이사 끼고 싸우면 각이 아예 없어요 네 카이사 위치 한번 체크하고 또 한 번 붙나요! 아! 탈리가 오고 있고요! 전부 계속 들어가면서 두들기는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카이사가 이게 살살 녹여요 살살! 적당히 가두면서 또 제우스가 탑 밀고요 예! 아 또 탑적 이득을 보고 있군요! 싸움은 싸움 대로 그리고 하나비! 오! 한 번 더! 하나비가 하나비! 저 여유! 예! 잘 파고 들었고요!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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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속 점수에서 딱히 손해를 볼 것 같지 않죠? 룰러! 계속 드려! 룰러! 아 이 친구들 어째 왔나요? 자 제우스 마무리지! 아! 도망가는 데 쫓아가서 누구든! 딸깨다 딸깨다 강인합니다만! 예 뭐 살아가라! 예! 맞습니다! 왜 카이브인가? 예 위치가 그렇습니다! 일단 카이브로 친다! 예! 자 그리고! 아 또! 맞... 맞히고! 공포 너만 잡으면 이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복해라! 한복해라! 미트코기한테! 예! 자 멀려놨고요! 아 지금 레넥톤이... 어 이거... 서로... 역시 또 모르겠으면 카이브로 대기! 아! 안돼요! 모르겠으면 카이브로 대기! 뭔가 만든다! 예! 제자리 뛰기! 아 넘어왔고! 어 근데 연계가 좀 매서워요! 아! 룰러! 룰러! 전배러! 어! 어 이거 드립플킬! 드립플킬! 야! 코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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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러! 역시 전... 전세계에서 코드라 키를 제일 잘하는 원진! 레오나가 도망갔기 때문에 펜타는 안돼요! 3명 죽자보다 튀었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팀은 일단은 만들어주려고 할 겁니다! 예전에 젠지랑 다를거에요! 그렇죠! 아! 어떻게 Odyssey? éerto? 네! 어... 22분 인데요... 예! 오! 아니 Johnny! 정말 이렇게 룰러? 아니 이거 solo에 들어가서이리쉬를 만든거죠...! 우와 그렇죠 WTF 이리쉣! 아직 저기 있는 것 뉴스 Youtube 와.. 전순병들 룰러? 그렇죠 이건 잘못하면 극단적의 발사였는데 이게 아닙니다! 극단яют 적gies Divine 레이더야 아니다 죽어둑이예요 스텔스! 스텔스 룰러! 들어가 들어가! 비벼! 캐리아는! 비벼! 비벼면 캐리아는! 네 죽어둑의 역할이예요 죽으면서 죽었을거같아요 어 붙는거! 도블레이저의 힘! 그렇죠 하지만 으아아아 여기다 하납이까지 막히나요? 예 막히네요 여고있는 중이구요 가나비 천천히 걸어오는 중이에요 예 시간 조금만 끌어봐 나 옷 좀 갈아입게 자 레이더는 저거 어떻게 해봐 핵병 폭발! 일단 앞라인 비벼주고 룰러가 뒤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우스가 제우스도 죽게 죽었어요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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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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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또 입고! 한 번 더! 또 한 번! 와! 트랩링! 트랩링! 열려있습니다 카나미에게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픈! 넥서스 오픈! 아! 도고! 오와앗! 하지만 카나미에게는 안녕! 와앗! 넥서스 깨면서 제이제이! 와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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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25분 경기인데 야! 35,000 딜량이에요! 네! 야! 어제 2매치 2세트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네! 훨씬 뛰어넘었네요 굉장합니다 그 이상! 아니! 더 괴물이 되어 돌아왔구나 DPM 1300에서 1400 사이인데요 와! 차이네스 타이페이 엠프트 팀을 상대로 해서 1세트! 타워누도 11대0 이네요 야! 퍼펙트! 디아이